평창 정선 구간의 KTX 노선을 신설해 서울에서 강원 남부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강원 남부지역 순환철도망 구축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강원연구원은 평창 정선 KTX 노선은 청양역과 태백역을 90분 이내로 연결할 수 있어 수도권에 많은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강원 남부지역 순환철도망을 구축해 도내 전 노선의 KTX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따라 평창 정선 KTX 사업을 국가철도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켜 지방화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.